케이크가 걸려있습니다. 스테이크의 케이크는 정말 싫어요. 오, 안 그래요? 그럼 지름길을 택해서 바로 당신을 제거해야겠군요. 스테이크에서 케이크를 정말 좋아해요. 훨씬 낫네요. 이제 케이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배한 팀은 케이크가 걸려있습니다. 지난번을 기억하신다면, 좋은 오래된 SB가 동점을 찢어서 포도가 타이브레이커에서 승리했습니다. 체리가 젖죠. 케이크를 치료합니다. 규칙을 아시죠? 케이크를 받지 못한 체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시죠? 체리, 이번이 네번째 방문이에요. 익숙해졌어요. 그냥 시작하세요. 케이크는 너무 비싸서 대신 컵케이크 6개를 샀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겨우 6개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13표를 얻었습니다. 지난번보다 한 표가 적어요. 이렇게 내려간 건 처음이에요. 지금 울고 싶어요.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팀, 바람 토큰이 2개 있어요. 지금 하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